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습니다. 네오테크 이준명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카밋의 컨텐츠를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희가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을 하면서 중공식으로 모터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 이후로 해서 저희가 격월로 카밋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냥 똑같은 카밋만 하면은 컨텐츠가 또 지루할 수도 있고 봤던 분들은 또 똑같은 차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밋과 같이 주행시험장을 한 2000평 정도 되는 주행시험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일 격월마다 다른 컨텐츠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게 될 5월 14일 일요일에 할 카밋에서는 브레이크 컨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차가 가장 잘 서느냐 이거를 좀 컨테스트처럼 페스티벌처럼 해보게 될 건데요. 이 행사에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 주행 데이터 솔루션 기업 3세컨즈와 3세컨즈가 저희한테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일자는 5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자세한 시간은 제가 뒤에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네오테크 본사에서 내고 주소는 산업단지 9로 30일 김천주소로 찍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정표입니다. 9시부터 들어오실 입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전시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배정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 체험주행이 10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브레이크 컨테스트 참가자는 현장에서만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쇼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내 사항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받고 참가하시는 분들께 안내 사항을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컨테스트는 총 두 번 됩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두 번 있을 거고요. 체험주행은 이 일정표에 따라서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브레이크 컨테스트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 차를 뭐 드리프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풀브레이킹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체험주행 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표는 저희가 현장에도 붙여놓을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저는 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총 각 차마다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연습주행입니다. 한 번 이게 무한하게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를 한 번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 기회를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컨테스트 참여 한 번을 드립니다. 하는 방법은 이제 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풀악셀로 밟아서 이 브레이킹 시점에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하셔야 됩니다. 측정은 60km부터 제로까지 60km에서 정지할 때까지의 제동을 측정을 하게 될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줄자로 재는 게 아니라요. 3세컨즈의 데이터로그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될 예정입니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킹 시점이 되면은 저희가 이 브레이킹 시점을 뭐 경차부터 시작해서 뭐 모아비, 펠리세이드, 그 다음에 뭐 아반떼, 아반떼엔, 그 다음에 벨로스터엔, 그 다음에 모닝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 하는 곳을 브레이킹 시점으로 정해놨고요. 차량에 따라서 그 60km 가속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모닝 같은 경우에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60km에 못 왔다 할지라도 브레이킹 꽃갈을 지날 때는 반드시 제동을 해주셔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다 안전하게 끝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뭐 이렇게 이 안전 펜스에 갖다 받거나 하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차량에 이슈가 없는 이상요. 이까지 김천까지 안전하게 오셨는데 갑자기 내 차가 못 멈추는 상황이 될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관리 잘 하신 차라면 뭐 충분히 안전하게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동은 여기 반드시 표시된 도보 이동로로만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펜스 뒤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안전 펜스 뒤에서만 관람을 하게 되실 거고요. 차량들은 관객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와서 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습 주행 때는 편안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초 대기했다가 가셔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2초 대기했다가 출발을 하시고 본 컨테스트 주행 때는 이렇게 출발을 해서 브레이킹 시점에 브레이크를 해서 섭니다. 마찬가지로 2초 대기 후에 이동을 해야 로고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TV를 하나 갖다 놓고 기록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기록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기 때문에 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웹사이트를 이따가 소개도 드릴 거고 링크도 다 SNS나 이런 데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내 차에 아까 얘기했던 이때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혹은 내가 실수로 잘 못 멈춰서 피치 못하게 이 공간 내에 못 쓰게 됐다 그럴 때는 안전 펜스에 이런 식으로 박아서 강제 정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이슈가 발생을 하면요. 잠깐만요. 브레이크 이렇게 출발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안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도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빠져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길로 쭉 빠져나가셔도 되지만 속도가 뭐 20km, 30km 돼도 박으면 위험하죠. 사람 절대 박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미처 마지막 정지를 좀 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희생, 내 차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 차를 안전 펜스에다가 강제로 부딪혀서 정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 시에 그렇게 해주셔야 차주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보행자가 특히나 관람객들이 안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내 차가 정말 튼튼하고 그러니까 상태가 좁고 그 다음에 내가 제동에 자신 있다. 내 차 진짜 잘 선다. 나는 뭐 서는 데는 자신 있다. 남자분들 세우는 데는 내가 자신 있다. 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세우는 데 자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참가를 신청해 주시고 참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타임에 저희가 아마 10대 정도씩만 받을 예정이고요. 시간이 남으면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제동을 해서 60km까지 가속한 후에 그래서 70km, 80km까지 가면 위험하겠죠. 70km, 80km까지 넘어가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60, 한 2, 3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61 이렇게 되면은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그에서 60km까지 못 올라가면은 데이터가 그냥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60km는 넘어 주셔야 되고 다만 이 거리 안에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다면 차량에 문제가 없다면 이 거리 내에 충분히 제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다만 80km, 100km까지 잘나가는 차들은 이 거리 안에 갑자기 과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거리 안에 못 섭니다. 그러면은 위험하겠죠? 네, 차량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다칠 수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속을 하시면 안되고요. 과속은 가능하나 과속은 안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신 차량들은 여기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카밋 행사 구역에서 전시를 하게 될 거고요. 이쪽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커피, 무인 카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 같은 거 가져오시면은 가족들과 카페테리아 내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쉬실 수가 있고요. 음식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인 카페만 이용을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들고 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루트에 대해에도 그늘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밑에다가 의자를 충분히 놔둘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 PC로도 접속이 가능한 당일날 이벤트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현장에서 안내드려야 할 공지사항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랭킹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체 기록, 기록지가 나옵니다. 기록지가 나오고 기록지 내에는 제동거리와 제동시간, 평균 감속, 최대 감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부에 참여하신 분들께만 주어지는 특전 사진을 제공해드립니다. 내 차가 제동하는 최대 감속 시에 피칭이 완전 일어난 상태에서의 사진 그 순간을 저희가 페넹샷으로 찍어서 사진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거는 첫 타임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타임만 드리고 인증서, 또 기념으로도 참가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모바일로 캡쳐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실 수 있는 인증서도 드립니다. 그래서 내 차가 60km에서 제로까지 제동하는데 얼마나 걸린, 얼마만에 서는지 얼마만에 시간 내에 서는지 그 거리와 시간 제공해드리고요. 평균 감속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감속값과 최대 감속값이 가까울수록 내가 제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아주 리니어하게 강한 힘으로 풀 브레이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적을수록 균일한 브레이킹을 아주 기술적으로 하셨다는 거고요. 최대 감속은 그 내가 했는 이벤트에 해당 브레이킹 이벤트에서 발휘된 최대 브레이킹 성능 이게 브레이킹을 딱 하게 되면은 웨이트 시프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게가 이렇게 무게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쥐가 온몸으로 이렇게 쥐값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 쥐값 내 차의 브레이킹 성능의 최대치를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록지는 저희가 사람이 입력해서 올라오는 기록지고요. 실시간 데이터 보는 링크도 저희가 해당 페이지에다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탑3도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누가 누가 잘 세우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이런 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서 모바일로 보실 수 있는 인증서 그 다음에 설문조사 더 재밌는 행사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격월마다 다른 컨텐츠로 격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된 거는 7월에 또 한번 모빌리티 행사 이제 뭐 킥보드 같은 거 탈실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저희가 고성능 전동 킥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모빌리티 행사를 한 7월쯤에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도요다 GT86의 86대2 8월 6일 날 86대2를 아마 저희 회사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컨텐츠 소개를 위한 이런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아마 5월 14일이 날씨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족들 분들하고 와서 다양한 튜닝카들도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카밀 행사 구역에서 즐기시고 또 차량들이 브레이킹하는 것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내 차도 잘 서는지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참가도 해보시고 브레이킹 콘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체험 행사도 많습니다. 체험 주행 시간도 4번이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드리프트 징카나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이 모든 행사는 모두 다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무료 지금도 무료 앞으로도 무료로 최대한 저희가 유지를 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가웠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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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